보러 와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서로 닮은이란 뜻의 unlike는 팬들에게 닮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아티스트가 되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지 드시네요. 그러면 멤버 각자 한 명의 개인으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떤 리뷰가 성하십니까? 안녕하세요. unlike의 메인보컬과 리더를 담당하고 있는 성하입니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unlike에서 보컬과 랩을 맡고 있는 다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unlike에서 보컬과 댄스를 맡고 있는 막내 옥진입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 준비한 썸머러브라는 곡 다 들어보셨죠? 네. 가족분들도 와주셨으니까요. 그러면 준비한 무대 먼저 보신 후에 또 저하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